정말 친하게 지내도 될까요? 자주 놀라세요. 회사에서는 볼 일이 없어요. 다른 부서라서 개인적으로 잘 만나도 될까요? 엄마 남자친구 어때? 남자친구? 너는 지금 열심히 해야지. 남자친구 생각 안 해야 돼. 어머니 감사합니다. 밥 먹읍시다. 소값을 먼저 쏠거나 양파도 쏠거나 살을 딱 덜어놓고 쥐주기를 먼저 끓여. 이거는 단어로. 이거 천연이니까요. 한 16가지 가루를 간 거예요. 손면만 삶고 다 됐습니다. 짜잔. 이 정도? 이거 잘 되어서야지 고기가 연해지거든. 맛있겠다. 그러면 계란을 먼저 풀고 맛있겠다. 다 했네. 이제 할 게 없어. 다 했네. 춤추세요. 이거 뭐예요? 이건 육전이에요. 여기서 바로 붙여서 먹으려고요. 바로 육전을 처음 봐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두 가락 크고 일단 식용유를 먼저 이렇게 골고루 해서. 이렇게 그냥. 잠깐만 아직 안 달궈졌어. 달궈졌어요. 달궈졌어요? 고기에도 밑간을 했고요. 계란에도 해서. 맛있겠네. 위가 엄청 늘었어. 위가 처음. 오빠 일곱 가지 할 수 있어요. 요리를. 대박인데? 올라와서 먹음토인? 이야. 일주일 신부. 그러네. 우와. 마지막엔 육전으로. 오 맛있겠다. 이렇게 소고기라서. 불만 가면 되겠네 그럼. 일단 먼저 주식을 한번 해보세요. 네. 이 냄새가. 얇게 점인 고기들을 많이 먹네 우리. 과연 집에서 먹던 맛인지. 이거 사과 사과. 맛있어. 뭐가 되게 맛있어. 매콤해. 기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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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고기를 좋아한다. 기절 안 해놓고 또 기절이래. 너무 맛있어. 시험하지. 음. 뭐어볼까. 이제 난 먹어yo. 어? 어? 아 맛있다. 미셨다. 저 주인 tumit. 아 그래? 다시 들어오면 안 되나? 순미 집 esimerk 먹고та니까. 거고 phoneme 나와 띵 front column. 보여요! naval kung仔 썸. 티아許 잘 들어갔어? 뭐라고 야? 와 네 염색했어? 생애vordan. 아 Creative准속과 drawing. 안녕하세요. 그 드라마 제가 할게요. 내가 이거 대역 쓸게요. 이건 제가 할게요.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. 아 안녕하세요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정말요. 바로 먹어봐. 바로 드시고 오자마자 6전. 6전. 어때? 음 맛있지? 네. 여기서 다 해주신 거야. 너무 맛있다. 어 해줘. 갑자기? 너. 너. 알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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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하다. 동길이 씨가 있어요. 혜종이가 그렇다. 혜종이가. 혜종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. 박임치랑 섞어서. 정말? 딸려? 이러본 적이 없었어. 이 미남이 음식 이렇게 먹여주는 느낌 알아요? 몰라요 아직 몰라요. 그 느낌 모르는구나. 예쁘게 받아 먹어야 돼. 그러네. 아 입이 적어 되게. 아 예쁜 것 같으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귀여워. 예쁘게 받아 먹어. 아 너무 커요. 아니야 아니야. 네. 네. 또 냄새는 잘 크게. 예쁘게 받아 먹어야 돼. 예쁘게 받아 먹어야 돼. 네. 아 젓가락을 드시면 어떡해. 아 이거 먹자 번드는 줄 알았어. 저거 너무 속도로서. 아이고. 목, 목조 만지는 줄 알았어. 우와. 우와. 여기다 소면 넣는다고? 네 여기다가 소면을 넣어서 같이 드시는 거예요. 국물 한 번만 살짝만 먹어볼게요. 자, 엄마 맛이랑 비슷한 거 봐주세요. 이곳은 너희가 살던 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란다. 너희의 힘만 오면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지. 이 깡콩 로봇 아네? 모험에 온 것을 환영한다. 내 자리.